여러분들 많은 분은 아니고 방송을 보시고 댓글에 한두 분 정도가 공 박사님 그렇게 대통령 심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대비책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희망사고를 필요가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명 계시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대통령 비난한다고 뭡니까 댓글에다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룰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선거부정 문제를 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분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대통령은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윤 대통령께서 앞으로 아마 좋은 시기가 오면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왜 선거부정을 덮기로 결정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근대인이기 때문에 합리적 논거나 합리적 정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통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득표율 객차가 17%나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 4기 세력들이 선거를 조작했던 가장 화끈한 조작이었던 2020년도 4.15 총선보다 훨씬 큰 폭으로 김태우 후보가 패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그 선거에 이길 것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대표로 끝났을 때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와가도 언론의 이름들 오르락내렸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최악의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그 시점에 여러분들 전산장비를 압수수색을 했으면 로고 파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물을 다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이런 부정선거를 했고 예를 들면 진교훈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30% 되었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7%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외에 방송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더불당의 후보의 득표수하고 국민의힘의 득표수라든지 당한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졌고 공병호 tv는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까발린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7.49%를 조작했고 37453표를 투입했고 37453표 가운데 37452표는 진교훈이 함께 전부 다 더해줬지만 한 표는 컴퓨터 상의 개수 조정을 위해 잘못 투입된 투표한 항목에 한 표를 넣은 것까지 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표를 어떻게 이동시키든지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200표를 가양일동에서 가양일동에 예를 들어 가양일동에서 진교훈 더불당 후보가 가양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표를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로 진짜 얻은 표는 50표고 5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가운데서 50표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일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200표가 나왔으면 진짜는 절반인 100표고 그다음 나머지 100표는 선관위가 이미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7453표 가운데 100표를 가져다가 더해준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밝혀진 데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수구 청장 패배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냥 돌리기 위해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혁신위해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가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민들이 아우선을 치는데 그걸 여러분들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뜬금없이 멈춰 국민의 힘의 핵신을 알려면 선거제도를 핵신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보니까 다 나왔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인수가 발표된 한 달 전에 여러분 이미 선거인수를 7.49%를 뻥튀기가 3만 7.453표를 쑤셨어야겠다. 그래서 뭐죠. 지역선관위를 통해서 여러분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그래서 가짜 투표지를 여러분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개표수 개표 보니까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가짜가 다 투표 불구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하고 동시에 뭡니까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가짜 투표지를 다 만들었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뭡니까 그거를 개함 그거를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 여러분들 다 가짜를 샌 겁니다. 이 개함 이 개함 이 개함을 한 겁니다. 개함 안에 진짜 투표지 100표 가짜 투표지 뭡니까 예를 들면 김태우 100표 진교훈이 진짜 100표 성광역 이름 집어넣어 주는 가짜 100표 300표 이름 그거를 이 투표함을 뭡니까 개표수에 가져와 가지고 개함을 한 겁니다. 여기다 개함. 그거 다 전자개표기 통과하고 수작업을 다 한 겁니다.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나는 그냥 조선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조선사람들도 참 잔인하지만 남조선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사기치는 데는. 그거를 또 덮는 데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기꾼들하고 부정선거 덮는 사기꾼들하고 그냥 50보 100본 겁니다. 그런 땅에서 여러분이 다 함께 살아야 된 겁니다. 이런들 어떠라리 저런들 어떠라리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 입국 다물면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밥 먹고 사는 일이 계속 있으면 어려워지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거론할 까부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행운화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선거를 겪고도 당선됐으면 본인 재임 중에 다른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바보 천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바보 천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엘리트인데 어떻게 바보 천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정부 대통령은 국정원도 여러 번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이고 기무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 경찰로도 받을 것이고 검찰로도 받을 것인데 고급 정보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가장 낮은 조작을 했지만 조작했다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못 받았겠습니까. 그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바보 천치고 대통령이 나면 바보 천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다 알 겁니다. 그걸 덮었습니다. 그걸 덮으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통령을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김기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나 울산 광역시에서 보수 색조가 강한 지역에 여러분들 기초의원까지 15%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부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당선한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완전히 엿을 매긴 겁니다. 울산 강력시 교육감은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또 다 덮었습니다. 그 정보를 그 사람들이 입수 못했겠습니까. 왜 공병호 tv를 통해 방송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걸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세게 당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대통령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덮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덮기로 대통령이 결정하신 것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체제가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협력하거나 부역한 것을 뜻한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를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한다. 그걸 대통령이 협력 내지 부역한 걸 뜻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세금으로 밥을 먹을 때는 국민들하고 싶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가 이런 침략을 당한 겁니다. 내부의 적들로부터 9번 침략을 당했다. 그걸 다 덮고 뭡니까. 적들에게 이런 협력하고 부역한 겁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 헌법상 책무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아하라. 그건 아닌 거죠. 대통령은 한 집안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감성적인 표현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 그분은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의 판단이지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감성적이고 정적인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해온 과정 빠짐없이 사전투표는 다 본인이 나서 사전투표를 다 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본인이 알아서 다 한 겁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는 다 사소한 거니까 그냥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의 엄청난 기여를 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